아 소리 뭐 잘 들릴 거고 오큘러스로 잘 돼있고 야 이거 바꿔 저기 뭐야 오큘러스 와 이거 쉽지 않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아... 네 ㄹㄹ're leaving the lobby incoming There'll be another minute 네 Let's get OH YA 너 왜 Blue or Yellow First? 너가 Yellow First ㅇㄱ I need to switch teams 캐 intés you're in the wrong team 오케이 여기가 일단 1맵 하이다웃 공격 2맵 팩토리 수비 3맵 십 수비 근데... 근데 우리 지금 처음에 3맵을 선택한 선택이었는데 3맵을 선택한 선택이었는데 3맵을 선택한 선택이었는데 3맵을 선택한 선택은 사실 있길래 플레잉 낮 안녕하세요 오쿨라스 안녕하세요 미슬러스 신치 요청 보내놨대요 받아주십니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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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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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가능합니다 잠시만.. 싱가포르가 확정은? 아.. 아니.. 아니야 이거 캘리포니아야 캘리포니아 몰라요 싱가포르 서버가 너무 높은 핑크 맞아 오늘 근데 저도 싱가포르 아까 빨빙 뜨더라고요 아.. 아.. 모두 다 싱가포르 네, if Singapore is better pinged for you, we are supposed to be alternating servers based on teams Server 1 is picked by you guys, Server 2 is picked by us, Server 3 is picked by you If you prefer Sydney, then we can do Sydney for the whole game But if Singapore is better for you, then Map 1 and Map 3 should be on Singapore No, no, Newton, Singapore service on this game is absolutely horrific for everyone Even the people who play in the Singapore service are poor people tha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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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veryone, Singapore is, uh, yeah Yeah, currently Singapore service, so...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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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is isn't, this isn't, this isn't the Japanese team I'm a dumbass, bro, don't worry about me, I'm retarded I'm cleanly retarded I'm cleanly retarded I'm cleanly retarded, don't mind me We, I'm not, was Korean Let me change it, hang on, I'm fucking autistic, bro I'm a cute man Oh, you can't believe that, I am autistic Yeah, your point Okay, okay, let's do it Okay, okay, let's do it Okay, everyone ready to go? Okay, everyone ready to go? We are ready, yeah Yeah, GG Good game, good luck, have fun Fighting وي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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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那我們i, trago Ин który If you are we.. It's at a time 쟤네 FP만 좀 잘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요? 오케이 일단 집중 집중, 오케이 쟤네 FP만 급하지 않게 가봅시다 가라지 먼저 안쪽에, 드라이룸 안쪽은 안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여기만 안 보이고 네 일단 거기만 다 발라놨어요 네 가운데 쪽 그 밑에 들어와도 돼 가운데 계단 안 보여요 가운데 계단 내려가도 돼요 네 여기 그 대리성놈에 하나 대리성놈에 하나 대리성놈에 한 명 빨리 가야 돼 대리성놈에 가야 돼 네 여기 가운데 한 명 가도 돼 일단 브리칭하고 외벽까지 가리오님 저희는 들어갈까요? 아니요 왼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로마 하나 있었어요 로마 하나 있었어요 들어가요 들어가 대리성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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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완님 죽겠는데 장완님 죽겠는데 몰라 거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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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샤워 있는데 샤워 있어 샤워 있어 위에 툭 점멸 아니 그 샤워 안쪽까지 안 봤어요 그래서 그쪽 드라이룸에서 나온 건 봤어야 돼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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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 밖으로 가 내려간다 아니야 다시 내려간다 2번핑 저희 2번핑 저희 네 드라이룸 가면 안 돼요 드라이룸에서 오세요 아이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왔어! 나 수류탄! 나 수류! 나 수류! 나 수류탄! 앞에 하나! 네! 카린 3수류탄 빼! 저 위에 먹었어요! 저 위에 먹었어! 네! 연막 줬어! 연막 줬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어차피 쏘면 돼요 그냥! EMP 3수류탄 뺐어요! 차고를 먹고! 차고 드라이로우면서 오는 걸 견제를 해야 돼요! 네! 그쪽까지는 내가 확인을 안 해! 일부러! 네! 차고 깊숙이 갈 필요가 없어! 우리가! 그 시간에! 네! 네! 빠르게 해야 돼요! 빨리 진입하고 지를 막는 게 나아! 뭐 결론적으로 잘 됐어요! 위에 빨리 잘려도 밑에가 빨리 돼서 킹하는데 안되면 됩니까? 예보! 나이스! 감사합니다! 응! 응! 어! 수류탄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먹었어! 먹었어! 오! 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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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쓰고 죽었어! 이거 차고 바로 죽자! 포스 바이 한 10분! 총 40분! 타세요! 베징 갈게요! 그러면! RCP 하나 살까? 뭔데? 내가 하면 EMP 내가 들으면 안 되지! 자아님 적으면 피스톨 좀! 아 자아님이 아니라 카리오님 적 피스톨 좀! 죽었어! 피스톨! 이거! 파우스 바이 한 사람 힐 하나 챙기세요! 힐 어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힐 하나 더 살게요! 저 이거 카들로여서 돈 있어! 응! 응! 오케이! 카리오님 바로 차고 브리칭 준비해주세요! 오케이! 확인! 브리칭하시고! 주류탄! 나 잠깐 드론 쏠게요! 드론 먼저 쏠게요! 그래도! 아 오케이! 드론가자! 드론가자! 오케이! 오케이! 드론가자! 나 드론! 저! 저기! 깊숙이! 한 번 보고! 그! 가젯 있으면! 가젯 확인도 한 번씩 해주세요! 그! 바닥 같은데! 예! 트림마인 확인! 진짜 트림마인 안 보이고! 나 이거! 자아님 쪽! 뭐 있고! 드라이룸 방금 발소리! 드라이룸 방금 발소리! 드라이룸 방금 발소리! 여기 스태틱 있고! 사이트에 한 명! 사이트에 한 명! 드라이룸 없죠! 드라이룸 없죠! 들어와도 일단! 오케이! 브리칭 해요? 브리칭 폼 주세요! 카리오님! 응! 주세요! 사이트 안에 없고! 다 커넥터에 있어! 여기 커넥터 한 명! 어! 네! 다 갑니다! 네! 내 쪽을 깨줘야 되는데! 내 쪽을 깨줘야 되는데! 던져줘! 던져줘! 아니야!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비치만 조심해야 되는데! 나 비치 보고 있습니다! 나도 설정했어요! 밖에서 데려와요! 밖에서 데려와요! 아니! 이거 뭐야! 다 집에 안 맞어요! 이거! 어디서 왔어! 어디서! 미치게 왔다고! 위에서! 어디서 왔다고! 위에서! 위에서 왔다고! 위에서! 위에서 떨어져서 이래왔다고! 아까부터 비회중인데! EMP 설됐어요! 아! 설 안 됐구나! 설 안 됐어요! 설 안 됐어요! 위에, 위에 어디서! 뭐지? 아니! 얘가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나와서! 이대로 뒤치기로 왔다고! 이거! 동시에 여기! 술탄 하나 골러 들어왔고! 저 민수님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겹쳤어! 이거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어! 그래서 민수님 말이 씹혔어! 지금! 이거 설을! 저기서! 여기 설 해야겠다! 1번에! 무조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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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뒤봐 줄 사람이 없었어요! 바깨서! 지금 봐봐! 여기 3번에! 3번에 시체 3잇잖아요! 이쪽에 둘만 가죠! 한 명은 나와있어! üssel탄 하나 날라와서! 그거 피한다고 빠진거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오케이. 맞아. 저도 수류탄 한 번 피했어요. 맞아. 일단 힐터 게임. 애진 뺏겼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아 근데 이거 제스체에 힐이랑 다 있긴 한데. 야 씨. 어. 아 저기 있는데. 뺄게.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이거. 이거. 잠깐만. 제가 계속 뒤볼게요. 그러면은. 그 EMP 뒤 제가 볼게요. 이제. 일단 에코 갑니다. 네. 에코 가실 분은 가시고. 저도 일단은. 얘네가. 에코. 로밍을 이상하게 도니까 그냥. 사이트 빠르게 밀죠. 그니까 로밍을 밀자. 바로. 바로. 벽 깨요? 바로 3번 깨요? 오케이 오케이. 네. 한번 그. 드론. 드론에서. 그. 저기. 대위성 룸 위칭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봤는지. 잠깐만. 임성님 대진이니까 바로 밀죠 이거. 여기 한번만 봐주세요. 그. 3번 봐주고. 민수님은. 저기 창문 보고 계속. 네. 앞에 발소리 들려요. 3번에 일단. 확인. 오케이. 자. 아까는 아다리가. 아까는 아다리가 안 맞았던 걸로. 자. 브리칭 바로. 바로 해요. 어떻게. 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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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돼요? 윽. 아. 이거 내가 근데 뺄 수가 없었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한명이 인성님 뒤에 봐줘야 돼 우리. 인성님 죽었어? 그 대중 안 내려가도 돼 안 내려가도 돼 안 내려가도 돼 인성님 인성님 위치에서 커버되니까 인성이 괜찮아요 상대 배진 상대 배진이니까 좀 천천히 해야 돼요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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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 주워 가십시오 배진 배진 여기 배진 여기 여기 배진 하나 있어 배진 다 있는데 먹을 게 없어 좋습니다 근데 얘네 진짜 고깝다 이거 저 천장 봐요? 그니까 장안님 있잖아 장안님 천장 봐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자바 스팟이잖아 자바 스팟 저 자바 스팟 브리칭 브리칭 있어 어 뭐라고 다시 말해봐요 안 들렸어요 우리 한 명씩만 말하자 너무 많아 이거 부수고 들고 가세요 이거 왜 폼 들고 가 네 민수님 오케이 오케이 들고 갈게요 장안님과 브리칭 들고 갈게요 자 저 브리칭 있고 어 오케이 EMP 있고 아냐 우리 브리칭 두 개야 그냥 장안님 줘요 아 나 이거 이거 뿌릴게요 자 우리 드론 어디로 넣어요? 나 이거 그 베란다 실로 넣을게요 오케이 확인 장안님 브리칭 장안님 브리칭 줘요 브리칭 깨져요 깰 수 있으면 카리온이 깨고 깨도 될 듯 나와있는 애 안 보이고 잠깐만 오케이 그럼 들어가 그럼 들어가 1층에 없죠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애들 돌기 전에 빨리 밀어 날돈님 날돈님 저거 아 있구나 오케 오케 이거 나 이거 아 팀 대빵에 나 3번 짤렸어 빨리 살았어요 나 뒤에 보는데 빠져야돼 아니 왜 안빠져 왜 안빠져 왜 안빠주는거야 진짜 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 EMP 맞아 살아세요 에에에에 잠깐만요 카리온님 어 봐줘요 네 아하 나이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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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때문에 그거 뭐야 날돈님 설치할때 위에 자아님 죽어서 거기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맞아맞아 너무 급했어 응 내가 보고 있었긴 했는데 내가 보고 있었긴 했는데 그 이게 신호가 안맞았어요 서로 신호를 좀 맞춰 너무 급해 지금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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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에이 에이 오케이 드론 먼저 앞에 있나 확인 좀 아 잠깐만 이거 제가 아 이거 위치를 까먹었다 저 올라갑니다 다시 둘 있어 둘 3번에 3번에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는 잡았고 하나 내려올거야 아케이드로 밀어도 돼 날더님 아케이드 안보여 5번핀 들어간다 5번핀 간다 5번핀 간다 나이스 어 걔 걔 위에서 내려온 애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됐고 아 여기 뒤에 보고 줄게요 날더님 EMP 인상님한테 자 우리 그리고 브리칭 누구야 지금 브리칭 저시체에 하나 있는데 남은 적 둘 남은 적 둘 브리칭이 없나? 브리칭 그 내가 칼 여닐거 가져올게요 네 3번 남은 적 둘 남은 적 둘 아냐아냐 에이 밀어요 둘인데 뭐 4대인데 괜찮아 괜찮아 뭐 응 일단 브리칭합니다 거기 잠시만요 네 네 한명 계단 계단 위에 혹시 모르니까 계단 위에 그리고 인성님 EMP에요 자 자 밀게요 인성님 EMP 거기 설치 어디야? 저 벽 뒤에 어 야 잠깐만 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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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해 일치시대요 해킹 챙기십쇼 아 짜증났어 민수님 민수님 이거 B공 갈래요 B공 A 하죠 안. 아 안전적으로 A 하네 어 Yeah A кого 뭐 뭐ives EMP주고 A 건 op OK 확인 이거 1층 확보되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 저 인성님 1층 안보여요 깁축기는 안갑니다 1층 깁축기는 맥 밑에 뭐있어요? 없어요 찍으면 안보여 와 미친 와아 급한게 튀어나와 자 4번 카리온님 잘 잡아야돼 카리온님 잘 잡아야돼 민수님은 그냥 들어와서 여기서 아래좀 봐줘요 아래 어디야 어디야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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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줘 쿨탈 이거 빨리 들어와서 밑에 봐야돼요 누가 그러니까 쿨탈 뭐하다 이걸 맞아 괜찮아 괜찮아 밑에 있네 계단쪽 민수님 금방 들어와야돼 민수님 지금 거기서는 뭐 안돼 지금 저 어떡해요 저 전화 함유할까요 잡았고 잡았어요 자 시간 넉넉해요 괜찮아 어 이거 인성님 브리칭 터트리기 전에 민수님 한번 자리잡고 가자 오케이 뭘 자꾸 던져 쟤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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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2 뭘 자꾸 터뜨려 얘네가 저거 제시티에 이렇게 쏟아야될거에요 버그 걸렸다 얘 아 이거 그냥 이거 한 명이거든요 라스트 커넥터 여기 이때 브리칭하고 그냥 둘이 들어가시죠 브리칭해 EMP 부터 먹어요 EMP EMP 부터 먹어요 EMP 나이스 나이스 됐어 됐어 이겼으면 됐음 아니 그냥 이거 이렇게 좋아 아니야 교체 아 그래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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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냥 사이트 있겠습니까 야 근데 이거 지금 그래서 30분컷 잘하면 가능하겠는데 진짜 30분컷 잘하면 30분컷 되겠다 에 라면이 식기 전에 돌아와야 돼 날리님 이거 라면 그냥 끝나고 먹어도 될 뻔했네 자 이거 저 A에 있다가 발소리나면 코랄 말씀드릴게요 바로 네 저는 B 볼게요 1위성 룸 아 커넥터 들어가 있을게요 저 이거 그 중앙계단과 와인빵 사이 소리 듣고 있을게요 네 중앙계단과 와인빵 사이 여기 3번 론 가야돼요 2프로 들어왔어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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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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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깼다 깼다 여기도 깼어요 여기도 깼어요 와인빵 들어오는 소리 와인빵 많아 와인빵 많아 A로 붙어요 오케이 에이 가십쇼 인성림 빼요? 물에 한 명 있어? 아 나 나 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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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빵 들어와 인성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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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요 브리징이 됐어요? A브리징 아 진짜 A브리징 안됐어 아직 괜찮아 안됐어 아직 안됐어 안됐어 술탄 술탄 이쪽에도 한 명 있어요 지금 옆에 제 옆에 제 옆에 3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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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안맞았다 이거 아이고 이거 할만해요 오케이 라스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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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님 뺏겨버리면 여기에요 어 오케이 라스트 아 근데 체력이 없는데 라스트 라스트 오케이 오케이 자원님 알거야 괜찮아 괜찮아 응 천천히 하면 돼 응 네 제시체에는 소탄 있어요 EMP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설치를 안하지 EMP 여기 없어요 음 B 항량하게 아 A 항량하게 아냐 아냐 A 지금 숨어있을거에요 혼자 숨어있어 천천히 해야돼 얘가 여기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가지봐봐 가지봐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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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보시다 보시잖아 아 아 보시잖아 아니 그냥 보시잖아 아니 그냥 보시잖아 뭐 얘네가 이렇게 빌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좀 예상치 못한대 우리가 죽어 이 이거 맞고 끝내시죠 응 퇴근할래 나 패션이랑 놀러가야돼 패션이랑 놀아야죠 우리 이거 삐롱 삐롱 누가 봐요 음 삐롱이야 삐롱 삐롱 음 제가 볼게요 A는 A는 제가 혼자 볼게요 이거 해보니까 혼자 볼게요 아 그럼 이거 들어 총 이거 들고 나이스 피쯤 사수 음 잠깐만 근데 이거 프사님 오기 전에 끝날 것 같은데 응 그 전에 끝났지 그렇게 에 프사님 왔지 아니야 근데 한경기 더 해야되잖아 그니까요 프사님이 9시에 온다면서요 이거 그냥 배진사지 왜 그거 그게 더 편해요 이거 3번 넘어서 발소리 삐압해 삐압해 다 내렸다 이거 룸에 남은 적 셋 남은 적 셋 아 얘 드론을 너무 잘 돌려 그러니까 그 B에 올빵 가셔도 돼요 A 혼자 봐도 돼요 아 그럴까 어 어 좀만 빼봐 창문 레펠 남정님 빼 이습한 아니요 나스트 2 나스트 2 해치해 있어요 해치해 근데 끝 끝났어 뇌절말이었는데 잠깐만 어떻게 하지 잠깐만 나 나가볼게 나 나가볼게 나 나가볼게 나 나가볼게 나가도 한 명만 아이 다 나가 나가 그냥 아니 뇌절로 어디야 뇌절로 위에 뇌절로 아니 이게 못잡아 이거 뇌절로 안돼 못잡아 못잡아 나오지마 끝에 알아 못잡아 이건 못잡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요? 마지막에 나 그냥 이거 얘기하면서 놀고 있는데 애가 컨트롤러 놓쳤는지 갑자기 혼자 손 막 춤추고 있어가지고 얘가 져서 장난치는건가 했는데 갑자기 쏘더라고 그래서 잡았어 일단 필삼님 도착했다니까 뭐 제가 빠질까요? 장아님이 빠질래요? 더 상관없는데 저 빠져야 돼 응 오케이 오케이 민수님 민수님이 가신다 밥 먹어야 돼 아니 민수님 게임해도 되죠? 상관없어 상관없어 민수님 해 해 장아님이 식사를 안하셨다고 해서 어차피 아 오케이 나 떡볶이 먹다가 지금 얘 근데 드랍한거 맞아요? 네? 얘 드랍? 깨는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거 총인데 드랍 소리 났어 발로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있는데! 있구만! 어.. 아직 있어 어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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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면 조금 위험이 위갔다 3명이면 조금 위태롭다 나 나갈지 에ater 애총 못줄게해요 에ater 애총 못줄게 아니 제 총 있긴 있어요 제 뭐 사긴 샀어요 바이러 아니 아니 베지는 못appro 바이퍼 배지는 못해야지 바이퍼인지 rcp인지 작은거야 아 얘네 좀 얘 확 내려올수도 있어요 내려왔다 그니까 얘 어차피가 망나야 망나서 올거같아 세이브는 못해 18초 시간만 한 명 도망가도 될거 같은데 한 명 도망가죠 한 명 도망가 도망가기엔 우리가 3명이라서 도망가세요 도망가 한 명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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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일단 얘네한테 방 만들어달라구요 7대1 시드니 아마 요즘으로 핑이 좋을거에요 저희한데도 풀삼님 오시라고 쉽죠? 7대1로 이겼죠? 아 고생하셨어요 아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굿게임 굿게임 누군가가 누군가 뉴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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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datas니 구ha 구해졌어요 아.. 아.. 엠.. 에브리바디 스윳팀이 텔로스 이 게임이 파란색으로 아..오케이오케이 텔로예요? 핑 나쁘죠 네 저는 130도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저도 막 시드니는 핑이 확 튈 수가 있어가지고 좀 보긴 해 보긴 해 봐야 돼 허어? 어, 그가 죽었지 핑을 가지고 있었어 핑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 그리스, 그리스는 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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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없을 것만 아직 몇 개의 죽을 수 없을거에요. 위핑! 130! 어떻게 렌을 받을거야? 어떻게 렌을 받을거야? 어떻게 렌을 받을거야? 지금 제 어르신이 스트리밍하고 제 아들에게 6명을 전달하고 그래서... 오, 이해하시네. 다시 켄지 게임을 하는거야? 아니, 오늘 켄지 게임을 하는거야. 오늘 마인크랍입니다. 몇 년이야? 19. 19. 몇 개가 렌을 surve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20. 한 경료가 중인을 권한다고 준다고? baz지 정지원의 20 Holy shit. 뭐 말할거에요? 이 회사에서 한 공간의 회사에서 한 공간을 받을거야. 아 거의 우리 회사에서 한 공간을 주 Par이에요. 우리는 이 회사에서 한 공간을 주소합니다. 그럼 괜찮을까요? 이게 뭐와요? 네. 10분 정도. 10분 정도. 10분 정도. 아 근데 노원님이 좀 늦나보네 지금 노원님도 딱 오면 좋은데 근데 노원님 오시기 전엔 끝날거 같은데 그러니깐요 그리고 경기 중간에 바꾸기도 좀 그러고 날도님이랑 미스님이랑 하면은 아니 근데 오늘 극성이 아니라 날도님이 경기 때문에 빨리 끝내자 해서 급해 네 아 안 급해요 아 그래요? 나 들어가서 설치하고 나 그 신분이 잡아줄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안들어와주고 싶어 그런거지 뭐 그치 날도님 미스님이랑 해야 돼 내가 처음에 다 했을땐 봤을땐 너무 웃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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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준비됐나요? 저희 준비 다 됐죠 그니까 그 충분히 들어와서 각을 잡아줄 수 있는데 밖에서 그냥 계속 본다고 안들어와주니깐 내가 딱딱인거잖아요 왜 어 풀삼님 준비됐죠 잠깐만요 네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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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개 엄청 못해요 잘합니다 얘네 겨우 이겼어요 아 아 아 그치 겨우 이겼지 쟤네가 한 라운드를 겨우 이겼지 아 쟤네가 한 라운드를 겨우 이겼지 아니 얘네가 근데 팀이 200선뜨네요 어 200선뜨네요 어 128있는데 응 어 어 130인데 뭐지 뭐지 지금은 또 뭐야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아까 들어올 때 203이더라구요 아 그거 가끔씩 그거는 가끔씩 그런다고 응 쉽지긴 해요 나 이거 크리스마스 에디션 샀어요 스킨 오오 그거 배진 이쁘더라구요 아니 배진 안짰어요 나 이 권총만 짰어요 나 이 권총만 짰어요 산타 그 느낌 자 소리 어디 근데 소리 안나요 탱 이거 탱크룸 아니면 정문이에요 아닌가? 어 예예 1번 드론 1번 드론 이거 A면 저 뒤치기 한번 갈게요 그 탱크룸으로 해서 네 네 근데 이게 총소리가 되게 멀리서 나와서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A 아닐수도 있어요 아냐아냐아냐 얘네 탱크룸 탱크룸에 드론 쏜다 그쵸 어 탱크룸 오케이 사운드 5번 사운드 5번 사운드 확인 방문 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응 소리 말렸어 네 수삼님 나 A에요 아 2번에 하나 3 5번에 그 수산에 맞았어요 지금 네 네 지금 날도님 앞에도 하나 있고 5번에도 하나 있고 아 어 뭐야 2선에서 하나 아이고 한 명 있었다 뒤칠 갔는데 뒤칠을 맞았네 저도 뒤치게 맞았어 알았어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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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얘네 다 각계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나 왜 앉아있냐 아우 슈크릿 불탄 브릿지 브릿지 하나 여기 둘 있어요 1번에 둘 남은 적 둘 남은 적 둘 남은 적 둘 그러면 유선님도 A로 붙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응 어 돌아오는데 아 유선님 네 왼쪽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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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다고 아 돌아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어 나이스 어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두 분 이제 같이 있으면 되겠다 응 응 네 바로 쩔게 내줘야 돼요 두 분 여기 1번 응 어 1번이에요? 들어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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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왔네 응 나이스 나이스 통 좋아야지 이거 이거 이어폰 진짜 좋다니까요 위치 위치 정확히 알아 정확히 알아 그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링크 엄청 좋아요 이거 응 저 안그래도 바꾸고 싶은데 지금 이어폰은 드럼쌤이 그랬어요 이어폰은 비쌀수록 좋네 피스톨 피스톨이랑 바꿔주네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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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날돈님이 가져갔어 총 젖을 수도 되신거야 그쵸 다 가져가 가져가 대신 가져가요 가져가 그럴까요? 아냐 나 민수님꺼 쓸라고 대신 들고 이거 내 총 이뻐요 이거 나 RC 피점 줘요 이거 누가 나 RC 피점 줘요 민수님 나 피스톨 좀 여기 제가 막을거에요 3번 2개씩 나 피스톨 좀 뭐 해달라고요? 나 피스톨 줬는데? 자 일단은 1번 1번 넘어서 발소리 다수 1번 넘어서 발소리 둘이상 오케이 네 확인 바로 낄게요 그러면 3번 가감하게요 레펠 한 명 천천 갈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아 못찾았어 1번 1번에 낚게 딸피 1번에 낚게 딸피 수리탐 들어왔어요 잡스 드론 자 1번 드론 3번 아니 얘네 게임을 너무 너무 빠꼬없이 하는데? 3번에 하나 드론 컷 카린 저 피 한 번만 어 밖에 하나 더 포기 Rock 1번 흑 빛 agem 그 잠시 손 그 가게 거기 음 꼬리 이제 rev bodies 천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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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ros 인성리 배진 아니었어 아 인성리 피스토리 아니야 나 권총 권총 라스트 원 나머지 천장일거에요 마지막이 네 천장에 있는거서 라스트 천장이야 라스트 천장이야 아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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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MP 체크 EMP 체크 EMP 체크 OK 확인 못 올거에요 아마 어 총을 산거 같아 얘가 마지막 천장에 있는 네 아 나펀이셔구나 밖에서 발소를 들리네요 어디요? 어디 밖에? 여기서 발소를 들린거 같아 다원핑 쪽에 예 아예 바뀌었어 응 내려왔네요 내려왔어 어 여긴가 원핑인거 같아요 라이스 수탄 가져가세요 수탄 어머 권총 이쁘다 얘들아 뭐 받은거 없는거 없고 이래 좀 게임을 급하게 해서 나 롬이 안나오 진정 긍정 가잎 떡질을 시작해볼까요 흠 흠 이거 제 쪽에 발소리 다수 아 씨 문자 막혔어? 문자 막혔어? 택가스 쪽 사운드 네 이쪽도 한 3명 나요 사운드는 아 근데 어 이거 그거에요 그 1번 앞에 1층에서 발소리 났던거 같애요 이거 아마 한 번 또 올 때 둘둘 막 나눠오거나 셋둘 나눠서 막 올거 같거든요 그니까 천천히 보면 될거같아 천천히 호록시랑 더 깔아놓고 탱... 탁자 엎어진 회의실에 그거 하나 있고 사운드센서 탱크하우스 탱크하우스 오케이 탱크롱 확인 얘네 오노드 탱크롱 조개 하나 있어요 안에 팀을 오노드에서 만들었는데 한 번도 안 뛰었어 중요한 여기 했지 했지? 컨트롤룸 했지 컨트롤룸 했지 어릴 또 깼는데? 어디 깽겨? 이거 1번 오케 응 1번 들어오면 사운드센서 올려요 그때 피킹해도 돼 네 나 일단 피해 줄게요 워룸 저기서 어딜 올지 모르니까 근데 아마 A로 올거 같애 워룸도 그거 있어요 워룸도 그거 있어 아이 자리 좀 그만 옮겨봐 가리오님 민수님 위치 겹쳐요 지금 나이스 세명 컷 탱크하우스 쪽 한명 더 오케이 하나 더 컷 라스트 라스트 화장실 라스트 화장실 라스트 화장실 잡으러 가죠 어 발소리 발소리 났어요 나이스 나이스 이 정도면 하기 싫겠다 쟤네 아 근데 게임을 어렵게 해요 얘네가 근데 중껍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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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있었는데 아 좋았다 아 이거 하나 발라놓고 위에 창고룸 막 세명이서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형님 애들이 너무 어수선한데요? 네 어수선하게 할게요 역시 하나 발라놓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막 여러명이 나가서 막 돌아다니지 않는 이상은 이번에도 아까 그 자리 1번 넘어서 한 명 정도 들려요 발소리 네 네 어이씨 내가 술 타놨고 어디다 놨더라 이거 근데 여기 발소리 발소리 여기 많이 안 들리는 거면 우리 락커룸도 봐야돼 그 뒤쪽 오렌지 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네 락커룸 제가 볼게요 락커룸 오케이 락커룸에 있을게요 아 오케이 요거 하나 더 있으니까 쓰세요 쓰실 분 아 내가 들고 있어요 도워블록 깼어 깼어요 뭘 이렇게 깨는 거야 얘네 얘네 술탄 싸요 얘네 술탄 싸 얼른 조심 자 1번에 하나 이게 이렇게 안 맞아 안녕 친구야 드론 다운 필삼리 뒤에 문 깨진 거 있어요 아 뒤에 문 아 뒤에 문 필삼리 힙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있어 있어 들어왔어 언제 들어왔지 어 나이스 아 컷 1번에 하나 더 있어요 남은 적 1번이야 라스트에요 그거 큰 놈 라스트일 거 같아 응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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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슨이 나 날 까졌어 나이스 나이스 어 잠깐만 괜히 깼어 괜히 깼어 괜히 깼어 괜히 깼어 크흠 어차피 돈 많은데 뭐 우리 네? 우리 뭐야 아 1%4개 그냥 2%4개 애들이 음 풀잉 풀사람 선에서 다 지금 컷 되는데 有석님 이거 봐요 지금 풀사람 선에서 지금 다 정리 풀사람 이거 되는 거 알아요? 이거 되는 거 알아? 어떤거요? 오! 이거 한 번 바꿀래요? 오! 오! 이거 되는 거 알아요? 이거 몰라 절대 몰라 절대 몰라 아 이거 올라가서 하는 거? 올라가서 하는 거? 많다 와 이게 좀 고급스러워 우와! 야 이거 절대 몰라 자 이거 1번 넘어서 발소리 들려요? 에에 맞나지 이거 오라오라 오라 오라 오라를 받으라 헐 헐 다 헐로 탱크룸 하나 들어왔나? 아닌가? 탱크룸 탱크룸 이쪽 이쪽 소리 났어 탱크룸 브리팅했어 일단 사운드 박아 놨어요 수상님 빼요 저 있어요 있어요 있구나 하하하 컷 여기 나온거 둘 오 여기도 발상 돌려 서워 세이발라나? 얘네 배진을 다 쏴 한 명은 배진 안 나오는데 죽었을라나 죽었을라나? 죽었을라나? 대리석 예쁘긴 하네 아니 나 아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 애가 왔어 그때 걔 컨트롤러 고장이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총 주워가지고 됐다 샀죠 근데 총 어디갔다 이거 지금 1번 왼쪽 날도니 왼쪽 나가면 왼쪽 있을거에요 아마 와우 없는데? 어? 위층인가? 아닌데? 모르죠 아직 안쪽에 있을수도 있어 응 어쨌든 탱크룸 안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소리가 어마어리 손톱이다 그쵸? 오케오케 아아아아아 안나자 리볼버 매우 나이스 행복하고 아아아 대닌이었어 나가는디 이거 대닌 리볼버 깜쳤어 어? 어? 나 뭐야? 인성이 왜 죽었어? 인성이 왜 죽었어? 그와중에 인성이 왜 죽어? 그와중에 인성이 왜 죽어? 아 나 솔탄 쪼라다가 또 세화를 해볼까요? 하아 하아 이거 애들 위에 터뜨리는거 아나? 진짜 아니요 좀 뭐 이상한테로 많이 오던데 수비때 얘네가 진짜 사이트에 없어요 그래서 음 사이트로 바로 밀어버리기 네 사이트로 바로 밀으면 한번 공격때 5명 우리도 다 같이 가볼래요 그죠? 네네 그럴까? 빠르게 이렇게 꺼내줘 오예 더블 이거는 프리파이어 용으로 나 앞에 가는 사람이 대신에 이쪽으로 앉아주기 어 어 여기가 지금 방어가 좀 약하고 위층같아요 응 위층이네 잠깐만요 오케이 어 오우 오우쉣 어 어디인데 A예요? 깼어요 아니아니 여기 깼어요 잠깐만 아 불장판 살걸 드랍 누구 하나 드랍 누가 하나 드랍 나이스 드랍판에 잡았어 나무가 셋 나무가 셋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따로따로 하니까 이게 한 명 와서 한 명 죽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네가 지금 여기 누가 깨고 있는데? 어머나 삼각 맞았다 남은거 둘 1번 여기 불타고 있어요 아닌가? 누가 나 힐 좀 꽂아줘요 아니야 1번 아닐지 누가 나 힐 좀 꽂아줘 1번 아니야 1번 아니야 우리 힐이 없는데? 어 여기다 여기 여기 어 뭐야 2번? 네 2번에 한 명 이런 데 막 왔다갔다 하고 있네요 하연님 힐 있어요? 우리 저 가지고 있는데 지금 2층이라 네 괜찮다 너네는 힐 없니? 다 찢어져 있어 애들 일단 천장 뚫린 쪽 락커룸 쪽은 클리어예요 예 어 여깄다 5번? 어? 네 사운드 얘들아 뒤통수 표사님 맨 끝에 저에요 맨 끝에 저에요 맨 끝에 저에요 응 일어나시고 또 A로 기어들어온 되게 가재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근데 어 깜짝이야 어 죽었어 5번? 어 너 어 Brazilian 변함한 네 오 아 아 어 아 어 그냥 치워도 된다 나이스 나이스 딱 라인 오브 사이트였어 다행히도 히도 없었고 너무 이지한데 근데 원래 이런 팀이에요 얘네 진짜 밀까요? 반짝이가? 네 밑동동으로 다같이 가요 그죠? 잠깐만 그러면 나 양손에 수류탄 들고 먼저 들어가 근데 조심해야 돼 얘네 가재 잘 던져요 수류탄 이런거 수류탄 하나 줘봐요 미리 먼저 들어가게 아니면은 최소한 드론을 해볼게 최소한 드론을 합시다 수류탄 줘봐요 인간폭탄 한번만 하게 나는 나는 없어 그거 사가지고 오케이 네 그럼 드론 한번 하고 들어가는 걸로 오케이 수류탄 EMP 뭐 이거 그냥 민수님 그거 근데 수류탄 두개보다 화염병 하나 수류탄 하나가 좋던데 아 그래요? 화염병이 이속이 느려져 요 어디갔어 화염병을 사람한테 던지고 같이 죽으면 돼요 화염병이 이속이 느려져서 화염병이 이속이 느려져서 화염병이 이속이 느려져서 하나 있었는데 어 불타고 있어 일단 여기 오렌지 룸은 없어요 오렌지 룸은 없고 아니 수류탄은 계단 밑으로 내려가고 아 화염병 맞았어 화염병 맞았어 화염병 하나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잡았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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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팅 누구야 아 칼 님 죽었구나 밀어 온다 온다 우리 필삼님 체력 없어요 반 피해요 비밀 뒤치 몰라요 일단 뒤치 안 보겁니다 네 인성님 제가 뒤 멸치하고 뒤 볼게요 네 이애피 플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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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퍌니터 양쪽에 1번 일영 1번 2군데 이애피 Assistance 양쪽에 하나 하나씩 이애피 남은 적 셋 화이팅 할만해요 근데 남은 적 둘 뒷치기 뒷치기 와서 더 썼다 이거 한 판 더 할 수 있어 오히려 좋아 이거 이기만 끝나는 거죠? 아직 네 네 어 아직 30분 남았어요 괜찮아 이기면 퇴근 응 이기면 퇴근 뭐한다 아까 짐 했었네 오매드로 쳐봐야 돼 투르탄을 좀 버려야지 몸에서 ned 몸에서 투르탄은 그냥 자연스레 덜궈야되고 에 네 화염병을 맞춰야 돼 화염병을 맞춰야 돼 물을 잘 깔아야 돼 어 맞춰봐 응 대충 열렴하다 아 아니 그래도 민수님 권총을 왜 샀어 근데 지금껀든 권총을 샀어요 아니 뭐 혹시 사는 케이스가 생기는데 응 자 브릿징 제가 샀어요 일단 아니 살 수가 없어 근데 그건 그렇긴 하죠 어 뭐야 이거 권총 권총 왜 버렸어 왜 왜 왜 왜 아까운 목숨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이제는 MMR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할 말은 MMR 이거 어차피 그 순패에만 라이 걸려있어? 아니야 점수 들어가요 아니 이거 브리처스는 니가 없는 것 같던데 그것 때문에 애초에 라운드가 미세면동품은 있을건데 미세면동품은 근데 확실히 이게 쟤네가 핑이 좋긴 하다 아까는 우리도 괜찮고 쟤네가 안좋았는데 이제는 서로 괜찮아서 지금은 쟤네가 그래도 인간만큼만 하는거 같애 아까는 진짜 복급이었는데 우리 어떻게 B로 가요 어디 어디로 가 또 쟐로 가? 네 어떻게 밀어요 그냥 B 확인 제가 천장보고 있을게요 네 하나 있어요? A 앞에 하나 나와있어 나와 지금 무황색 방에는 지금 안에는 없애요 인성님 안에는 없애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일단 괜찮아 하나 있다 하나 있다 하나 있다 잡혔다 아이고 커넥터 커넥터 하나 들어갔어 커넥터 하나 커넥터 하나에 있고 그 밖엔 없어요 지금 어 들어갔어 다시 다운핑 다운핑 어 커넥터 두명 그 안쪽에 B쪽에 두명 지금 피가 로밍돌 다 들어갔어 아 나 월 아 여기여기 1번 1번 뭐야 아 내가 딱 뒤보려고 왔는데 남적돌 인성님이 브리칭 인성님이 브리칭 좀 했어요 거기 네 FP는 확실히 들어갔어요 사이트 안에 저 A로 들어갑니다 라스트원 라스트원 얘 A있을겁니다 머리한테 맞췄어 머리한테 맞췄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RCP RCP 응 수고하셨습니다 어 뭐야 어 이거 어떻게 안왔어 어 어 잠깐만 그 뭐야 바깥으로 인성님 연막 밖으로 몸 삐져나왔었어요 아 아 나 지금 자리가 상당히 안 좋아 보이긴 한데 뭐 하나도 하겠죠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어 GG 응 좀 있다가 아니 여기 숨을 거 같다 약간 여기 여기 숨을 거 같다 그냥 그니까 너무 저기다 그니까 약간 좀 아 여기 있다가 소리 듣고 올라가도 되는데 아니야 근데 우리 팩토리 또 대충 한 거 치곤 잘했어요 2 대 7인데 그래도 어 솔직히 대충 했잖아 그쵸 응 응 좋은 게임 좋은 게임 GG GG 감사합니다 응 응 어 응 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뭐라고요? 누가, 그, 누가 약간, 그, 익스플로르 같은 거 했나 본데 약간 행거에서 뭐, 엣지 걷기 그런 거 했나 본데 아, 픽셀 워킹 그런 거? 그게 뭐예요? 한 번 보여달라 하세요, 그러면은 아, 보내준대요, 사진 보내준대요 아, 오케이, 오케이 픽셀 워킹 거예요 그, 막, 어디 이상한데 올라가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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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rly new rules update, so it's understandable if you didn't know about it making sure you know before anything else happen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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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t it , We got it, We got it. 그, 탱크하우스 얘기하는 거 같아'd 아, 플셀님 거 뭐 이상한 데 올라가. 그, 그, 그런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게임. 오케이, 땡큐, gg, 깎어. 아, 아, 아... gg. 에, 으으, 위, 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